녹꽃이 피야 울바라고? 녹꽃이 피야 울바요 울바는 녹꽃이 피야요 멋이더니 이런 것이 있어줘야 해요 그래야 울바예요 883이라도 녹꽃이 피야요 군데군데 녹꽃이 피야죠 오이루도 살짝 비춰줘야 해요 아직은 검태 없어요 쇼바가 신형은 바뀌었거든요 에멀전 쇼바로 스프링에서 에멀전... 에이 이런... 이런... 연병할... 내가 잠깐 잊었어 내가 잠깐 잊었어 아 나 완전 죽여요 이거 내가 죽일 놈이 저번에 내가 죽여요 이거 뭐 어따가서 소연을요 이거... 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타는 것도 오랜만이네 진짜 경치 생기면 딱 사인 슈퍼 GT 슈퍼 정체성이 없어 정체성이 없어 석꽃찌개 석꽃찌개 해식꽃찌개 정체성이 없어 중심하는 소년단 Russia 날라 가는 거야 바로 달라고 왔다니깐 쟤는 40달러 가득 차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이쁘네 쪼로록 세우는 게 장미꽃 그냥 뒤에 장미꽃 딱 있고 기가 막혀 아 여기 참 이뻐 이대님 여기 처음 와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많이 왔어요 예전에 여기가 이름이 뭐였을죠? 아까 인월 시장수인데 시장순대 인월 시장순대 이집에 그냥 저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 보면 후추와 콩나물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주들 박쩡이예요 오 너무 아프네요 아따 피순대네 음 그거는 안 맞나요? 아 그거 그 안에다가 그 스펀지 집어넣어서 잘 맞췄어요 아 딱 하니까 예 소리 안나고 괜찮아요 이제 네 자 여기가 인월 시장입니다 인월 시장 저기 순대국밥집 맛있습니다 시장순대국밥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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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